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1 학생들 공부량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요. 제가 중3에서 고1 때 올라갈 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 학생들 공부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요. 뭘 공부하지? 1번. 어떻게 공부하지? 2번. 자,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걸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공부하지? 영어는 알아요, 영어. 그런데 뭘로 공부하지? 그다음에 이걸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거지? 자, 영어는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에 비해서는 적게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최소의 시간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내신을 공부할 땐 또 어쨌거나 내신 대비할 때에는 영어도 다른 강의랑 똑같이 공부하는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량을 정해줄게. 이 제목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요. 저는 1학년 올라갈 때 말해준 사람이 없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고1 내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3 때 영어 되게 쉬워질 겁니다. 영어는 일단 간단해요. 6시간 공부해요. 주 6시간. 이것만 공부해도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간 꼴로 공부라는 얘기인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6시간 공부입니다. 그 중에 포인트는요. 어휘하고 해석 공부해요. 영어는 어휘 되고 해석 능력 되면 90% 끝난 겁니다. 이제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고1 올라가면 저 서술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비해요? 일단 어휘는 아셔야 되죠. 해석 능력이 뒷받침 되면 그 다음엔 자기가 글 쓰는 연습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이라는 게 해석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이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을 공부하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공부가 될 텐데 그럼 제가 어휘하고 해석 공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합니다. 단어 하루에 50개 외워야 돼. 100개 외워야 돼.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오늘 100개를 외우잖아요. 내일 시험은 통과할 수 있어요. 한 달 후에 거의 기억 안 납니다. 무조건 30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30개를 6일 동안에 암기합니다. 그럼 하루는 일주일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720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1월, 2월달 공부했다고 치면 약 1400개의 어휘를 외운 거죠. 물론 그중에서 한 400개 까먹을 겁니다. 그래도 1000개는 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고1 때 거의 모든 수능 범위의 어휘까지도 암기가 가능해요. 하루에 30개씩만 제발 외워라. 그럼 뭘로 외우느냐. 저는 어휘책을 사서 공부하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좋은 책 맞아요. 그런데 고1 때 나오지 않을 어휘들이 있어요. 고난도 어휘. 그거 지금 외우면요. 한 2년 있다 나옵니다. 뭐예요? 까먹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요. 최소 3개년 고1 기출문제에 나왔던 어휘는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어, 그럼 이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선생님 이런 어휘책 있습니까? 물론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있는 건 맞는데 찾기가 힘들겠죠. 여기서 해석의 포인트는 뭐냐. 자, 포인트는 뭐냐. 어휘 공부하려면 고1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1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어휘 나오는 거 정리해서 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예요. 그래서 고1 기출문제 어휘를 언제까지 외우느냐.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여름방학 대기 전까지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최소 5개년의 고1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가 단어수가 다한다. 절대로요. 모의고사에서 박살날 일이 없습니다.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올 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 대비할 때요. 내가 모르는 단어 몇 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망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고1 올라갈 때, 겨울방학 때 이걸 말해주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고3 형아 누나리 공부하는 되게 어려운 어휘를 외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내가 외우긴 외웠는데 되게 어려운 걸 외웠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나와요. 이게 1년 내내 완전 시간 낭비한 거죠. 고1 기출문제에 있는 걸 외우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내신도요. 딱 거기에 맞는 어휘만 쓴 거예요. 고1 교과서는.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합니다. 막연하기 어려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학년에 맞는 어휘를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두 번째 문장 해석 공부 중학교랑 다른 게 이거예요. 중학교 때는요. 솔직히 단어 대충 알면요. 음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스토리가 대충 전개가 돼요. 고등학교 절대로치 않습니다. 모의고사도 내신도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고1 기출문제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질문 하나, 문제 하나당 평균적으로 세 줄 이상 문장이 3.1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줄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길고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결국에 문장 해석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언제 하느냐 1월, 2월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3월에 학교 가서 내신 대비할 때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어 나 해석되네. 단어 안 해. 그럼 뭐야? 학교 내신 범위에 맞게 그때 서술형 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달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 고1 학생들 고민도 하지 마셔. 어휘 암기 해석 공부해요. 이걸 탄탄하게 아까 말했죠. 일주일에 6시간만 공부하자. 하루에 1시간 꼴로. 실력 완전히 달라집니다. 3월 달에 학교 가자마자 친구랑 격차가 날 겁니다. 그럼 뭘로 공부하느냐.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가든지요.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요. 문법 용어를 막 써요.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다. 부정부사의 도치 구문이다. 막 이런 말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제가 한 말 아마 대본 학생들은 한국어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법의 명칭은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고차원적인 문법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문법상 공부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법으로 시작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문법 명칭은 알아야 되고요. 해석하는 방식은 익혀야 돼요. 1월, 2월 달에 끊어 읽기, 묶어 읽기 우리말 구조에 없어서 묶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식어구들이. 그 다음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고1 기출문제로 체화하세요. 갑자기 고3가 하시면 진짜로 영어 진짜 재미없습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어, 그러면 아까 어휘도 고1걸로 외워라. 문장해석도 고1걸로 공부해라. 근데요, 이게 하나 있어요. 고1걸로 체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1번 있죠. 문법의 명칭이라던가 묶어 읽고 끊어있는 방식은 저한테 별안 얘기는 아니에요. 누군가한텐 배워야 돼요. 이건 자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생님한테라도 배우시긴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고1 기출문제로 체화하는 연습을 1월, 2월까지만 하시면 영어 공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한 회 모의고사가 28문제인데 장문독회라는 게 있어서 지문 개수는 25개거든요.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만 씹어먹으면 됩니다. 나 일주일에 1회 기출문제를 어, 단어수거 외웠고 해석공부까지 해야지 공부 끝이에요. 그럼 하루 기준으로 계산해드릴게요. 하루 평균 영어 지문 4개 공부하면 끝이에요. 제대로 공부한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아까 말했지만 이걸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영어 1등급 나온 학생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꾸준하게 하루에 4개의 지문을 공부하는 거야. 문장 아니고요.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문. 하루에 문제 4개를 공부했으면 오늘 영어 공부 끝이에요.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 돼요. 더 안 하려고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줄이지 않긴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3월달 모의고사 성적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내신 대비할 때 되게 편합니다. 그럼 결론. 이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정말 이만큼만. 주 1회 고1 기출문제 기준으로 1회 씹어먹는 공부가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일주일에 6시간 정도 나온다고 말을 했죠.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내봤어요. 일반적인 학생들 중학교 때 학교 시험에서 이제 한 70점대 중반이라고 할게요. 중3 때 이런 학생들이 1회 모의고사를 단어 정리하고 단어 외우는 건 별개입니다. 문장 해석하고 1회 모의고사 공부하는데 6시간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가변적인 수는 있지만 요기 목표여야 돼요. 나 일주일에 1회 모의고사 공부 씹어먹겠다. 장담합니다. 3월달에 학교 갔을 때 친구하고 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거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수능 만점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윈터 되실 겁니다. 꼭 힘내고 힘내고 버텨서 3월달에 기분 좋게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